드로잉제의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리통 그리기 2편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머리통 그리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얼굴은 옆면 타원을 약간 위쪽으로 쏠리게 해서 그려줍니다. 머리통 그리기 1편은 여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따라서 눈코입 위치를 잡아줍니다. 올려다보는 얼굴은 턱주가리 턱의 밑쪽이 보입니다. 턱 아래쪽이 이렇게 보이게끔 목 위치는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코가 이제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올려다보면 콧구멍도 보이겠죠. 또 윗입술도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많이 보이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거는 이제 아랫입술 그림자 부분 그리고 이게 턱과 목이 만나는 부분 실제로 이렇게 경계를 정확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급소조 때리면 열나 아픈 뒤통수는 약간 안쪽으로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눈은 이렇게 라운드를 따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요 라운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올려다보는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신경써서 라운드를 따라서 눈을 그려줘야 됩니다. 반대쪽 눈도 그려주고 대가리 끝 머리 끝은 약간 위로 올라오게 그려주고 머리통 옆면은 약간 가파르게 그려줍니다. 아 유튜브는 말조심을 해야되서 좀 힘드네요. 백붓을 한번 털어주고 올려다보는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라운드와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올려다보는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라운드를 맞춰서 눈코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위치에다 이제 눈코입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에 맞게 눈코입을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지워주고 원을 그리고 머리 모양을 만들고 하는게 전체적인 대가리 뼈 머리 뼈대 그러니까 두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통의 기본 원리를 알고 그리면 좀 더 정확한 얼굴 표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건데 제가 비속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조심을 하면서 영상 만들려니까 졸라힘들 정말 힘듭니다. 핑계지만 고딩들 고등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입에 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분이 계실거라 생각해서 영상에서는 최대한 말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얼굴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얼굴 위치죠. 잘못한 척하는 가정스러운 얼굴 얼굴의 중심을 잡고 앞쪽 타원 눈 코 입을 라운드에 맞게 표시하고 옆면 타원을 아래쪽으로 쏠리게 그려줍니다. 턱선을 그려주고 눈 코 입을 이런식으로 아래쪽 라운드로 그려줍니다. 턱은 좀 작게 그러면 표시해놓은 위치를 대충 지우고 얼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속눈썹도 그려주고 내려다보는 얼굴은 턱이 작게 보입니다. 입술도 라운드 모양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머리통을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내려다보는 얼굴을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 코 입 위치를 잡아주고 턱선도 잡아주고 얼굴 라운드 눈은 이렇게 라운드를 따라서 그려줍니다. 머리카락도 그려주고 어깨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아씨 뒷머리가 작아졌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 영상은 얼굴 정면 머리통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면 영상 만드는 김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얼굴 비율 나누는 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비율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